태산처럼 나타나러 가윽게 새바람을 장연정이 부릅니다 신분증 중 이성 오빠 오빠가 이 맥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엄마를 몰래 훔쳐놨어요 너 뭐야? 네? 왜 내 뒷조사하고 다녀? 저 오빠 좋아해요 너 나 좋아하잖아 나 다 알아 다 보여 다 티놔 안내는 딘건 가위바위보 이 문제는 하나야 내가 너를 보는 것처럼 너는 너를 못 봐 내가 앞으로 많이 좋아해줄게 나 붙었어 진짜 잘해줄게 모르는 것 다 가르쳐줄게 그럼 어느 순간 모든게 달라질걸? 거짓말처럼 다 티놔 다 티놔 다 티놔 다 티놔 다 티놔 다 티놔 여기도